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가 그 40대 여자들 소개 많이 받았는데 콧대가 장난이 아님 외모도 별로 직업도 별로 지방이나 학번이도 별로 재산도 없는데 라는 영상이 달린 글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40대 여자들 소개 받은 남자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40대 여자들이 아직도 먹힌다 생각하고 나오는 겁니다 나가면 안된다니까 여러분 이런거 나가는 남자도 잘못했어 왜 나가는겁니까 왜요 저 중에 괜찮은 사람 있을까봐 나도 외로워서 어느정도 다 싫을 줄 알아야지 소개 많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네 생각해보니까 이 남자도 문제가 있어요 40세 이상 소개 많이 받았다는 것 자체도 남자가 문제가 있어요 왜 받습니까 자꾸 받으니까 저 여자분들이 오 나같은 사람 만나주네 나 아직 여자네 28청춘이네 나 아직 리드시절에 안 변했네 나 아직 외모가 먹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남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도 이거 나가준 남자들도 참 그러니까 이건 남자들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자꾸 쌓아주니까 이런 사제를 만들어주니까 여자들도 남자들 물소가 많다 나 좋다고 만나는 만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중에 괜찮은 사람 없잖아요 꼭 이걸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왜 자꾸 사제를 만들어주시나요 사실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정말 결혼하려고 나오는 거 맞아요 전학일 때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갑질하고 싶어서 나오는 겁니까 정말 묻고 싶어 정말 결혼을 하려고 나왔으면 간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장점도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남자 입장에서 40대 여자가 장점이 없어요 외모도 별로고 출산년 떨어지고 일도 사실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고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요 남자 입장에서 그러면 20대 여자한테 없는 걸 뭔가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젊은 여자보다 솔직히 말해서 장점이 없어요 장점이 없다니까요 단점만 있어요 단점만 있는데 남자들이 왜 본인 같은 사람들하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짝지기 프로그램에서 40대 여자가 이제 서로 갱치하려고 남자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거 보니까 나도 될 거 같아서요 설마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어요 그럼 왜 혼자 있는 거야 그럼 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 상태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사실 지금 젊은이 이제 20대 30보다는 장점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장점을 만들어요 다른 장점 사실 이제 임신하는 거 포기해야죠 솔직한 말로 이제 애 가진 거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거 하셔야 돼요 남자 입장에서 출산을 못한다면 여자랑 같이 살아야 될 명분이 없어요 특히 법적으로 법률을 하면서까지 그 리스크를 떠앉으면서까지 결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동거도 부담스러워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아니 자녀도 출산 못하는데 거기다가 여자도 이제 나이 먹었어 솔직히 늙었죠 그 사람과 뭐 좋다고 솔직히 뭐 20대도 아니고 콩 볶아보고 하면서 결혼하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 여러분 40대 여자라고 치면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통 이제 주변에 만약에 정상적 결혼해서 여자 20대 후반에 결혼했으면 40대 여자면 중학생 자녀가 있어야 돼요 더 이치게 했으면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야 된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실 여자분들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저 나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히스테드 심하고 감정적이야 20대 여자보다 더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부담스러워요 점점 더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러면 좀 전략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자가 못해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백전백패입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예 만난 절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값이 같은 행동을 좀 멈추셔야 돼요 이건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아무리 늦어도 서른들 이전에는 결혼하세요 나이 들어보니 알겠는 게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최소한 능력입니다 마흔 넘은 연예인급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분은 삽비대들도 여전히 많이 대시한 테니 눈이 많이 높겠죠 그렇지만 결혼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본인이 꿈꾸는 잘난 남자들은 어떨까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외모라는 건 타고나기에 따라 그리고 꾸미기에 따라 남들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나이는 그 무엇으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이 맞는 말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 말도 같이 했어요 예 여자분들 전화일 때 이전에는 결혼해야 돼 여자 건강을 위해서가 돼야 됩니다 내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외모보다 더 중요해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해요 여자의 진짜 아름다움은 이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이상한 데 홀려가지고 이 아름다운 시기에 놓쳐버려요 이제 여자들한테 교육도 다르게 해야 돼 진짜 아름다움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기를 재나버리면 아무리 돈을 써도 가질 수가 없어요 마흔 넘은 연예인급 여자가 있다고 싶으십시오 없습니다 마흔 넘은 연예인급 여자가 없어요 연예인들도 마흔 넘은 연예인급 여자가 안됩니다 안돼요 우리 20대 때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던 사람들도 연예인급이 안됩니다 아줌마가 되더이다 있다고 치는게 아니라 없다고 쳐야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사례가 너무 좀 먼데까지 오셨네요 너무 그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오셨네 일단 마흔 넘은 연예인급 여자가 없어요 없어요 20대 때 정말 예뻤던 분들 보통 30대까지 유지했다가 한 마흔 언저리까지 가서 훅 갑니다 이건 하다못해 외모가 예뻐 또 미스쿠라 출신인가 미인대 출신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 물론 일반적인 보통 여자보다는 그래도 미 피지컬이나 미가 좋겠지만 그분들도 노아나 어떤 그런 나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일반 여자들은 안 봐도 비디오 아니야 이런 분들은 30대부터 연예인 대시한다 아니에요 대시 안합니다 안해요 없어요 없습니다 30대부터 바보가 아니에요 일단 마흔 넘은 연예인급 여자가 없고요 30대 연예인 대시 안합니다 안해요 안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다 그럼 실제 사례에서 여자가 정말 미인인데 나이 많은데 연아 남하고 사귀는 케이스가 있을까 솔직히 연예인들도 몇 명 없어요 없어 연예인이 없으면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야 없어요 없습니다 보통 여자가 여자가 만약에 연아 남과 결혼을 하려면 돈이 무지하게 많아야 돼요 여자가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백수가 돼도 먹여살릴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돼야 됩니다 남자 너 일 안 해도 돼 내가 먹여살릴게 어차피 나 뭐 애도 못 가지는데 내가 일하면 되니까 내가 버는 돈으로 너 돈 안 벌어도 돼 그냥 난 넌 내 앞이 옆에 있어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돼 근데 돈도 없다 그럼 남자가 30대가 왜 대신하죠 남자가 이제 알 거 다 아는 날 30대면 여자가 그냥 뭐 관리가 잘 된 거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먹여살려야 되잖아요 나이 많은 여자가 먹여살려야 되는데 애도 못 나 그리고 저 외모는 또 시간 지나면 노아가 오면 또 예전 모습도 기대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여자가 마흔이 넘었는데 외모가 이쁘다는 것은 또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외모가 이쁘기 때문에 이 남은 저를 혼자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연애 경험도 많고 관계 경험도 많다는 거겠죠 그럼 설령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내가 20대 때 만났던 그 높은 수준의 남자를 또 잊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뻐진다는 게 여러분 예뻐진다는 게 진짜로 왜 나이 먹어도 정말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젊었을 때 정말 이쁜 사람들 성형이 아닌 정말 태생적 이쁜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나이 먹어서까지 정말 그 아름다움을 내내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연인들도 나이가 먹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사람 몇 명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돌싱을 만나도요 그 돌싱이 연애까지만 가서 결혼까지 못 갑니다 보통 그런 거 많이 봐요 돌싱들이 이제 만나도 그냥 이제 적당히 만나는 거지 근데 언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까지 가는 걸 원하는데 결혼까지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 남자들은 이제 남자도 한 번 결혼이나 한 번 대어본 적이 있잖아 그러면 여자를 못 믿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나 리스크를 한 번 겪으면 남자들이 굉장히 쫌생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그냥 어? 뭐 언젠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안 옮겨요 이게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도시기라는 걸 한 번 결혼을 한 번 실패를 맛봤다는 거잖아 본인이 못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 와이프가 좀 문제가 있어서 깨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결혼 리스크를 겪으면 남자도 겁이 많아져요 특히 자녀까지 있으면요 재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엄마 아빠를 구별해요 특히 애가 이제 한 4살 5살 됐는데 이제 이혼했잖아요 그럼 남편이 그걸 키워 남자가 그걸 키운다고 치면 특히 여자면 그냥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특히 딸이면 딸을 특히 남자가 키우고 있다 그 사람 만나고 있다 그 사람 만나고 있다 아무리 엄마가 잘해줘도 그냥 마녀로 봅니다 마녀로 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재혼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메모라는 건 타고나기에 따라 그리고 꾸미기에 따라 남들보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모만으로도 있잖아요 오래 갈 수 있는데 오래 갈 수 있지 영원하지 않는 거야 영원하지 않아요 꾸미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나이가 이제 마흔이에요 그러니까 뭐 화장이나 패션 같은 걸로 꾸미는 것으로 커버하는 게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저 나이예요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 꾸미면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보여요 젊어 보이겠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가 더 따라하잖아요 더 이상해 보여요 자기 그 나이에 맞게 그 나이에 맞는 이제 패션이나 좀 의상을 하면 되는데 여자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좀 동안처럼 보이고 싶어서 나이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 컨셉 다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하거든요 더 더 이상해요 화장 같은 거 젊은 사람들 트렌드로 가고 예 아무튼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좋은 시기라는 거는 여자한테 좋은 시기는 정말 한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 젊음이라는 거 근데 그 한금 같은 기회를 함부로 써버리면 그 대가가 너무 세요 대가가 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있잖아요 자꾸 이상한 데 홀리지 마시고요 이상한 얘기 듣지 마시고 젊을 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으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좋은 시기라는 거 놓쳐버리면 두 분 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못하고 사는 이 대한민국은 절대 넉넉치 않습니다 특히 여자한테 가혹해요 가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울 때 그 아름다울 때 있잖아요 좀 마인드가 변해하는 여자분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20대 때 그 갑질을 해가지고 남자들 연애만 하고 결혼까지 못 가잖아 왜 못 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결혼하는 게 낫단 말이야 근데 20대 때 결혼하는 아파트나 이런 좋은 안경에서 못해요 어차피 나중에 돈을 벌어서 하나씩 늘려가면 되잖아 다 그렇게 했었잖아 과거에 아무튼 여자의 젊음은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 젊은 기회를 잘 살리시길 바랄게요 그 좋은 시기 그 좋은 시기는 시간이 지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시기를 환영하지 못한 그 나머지 세월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열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